이번 시간에는 철수입니다. 철수하다. 철수하다. 거둘 철 거둘 수입니다. 거둘 철 거둘 출 거둘 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수변이죠. 기를 육 칠복입니다. 손으로 치면서 기른다는 거죠. 양육 한다는 얘기입니다. 손으로 치면서 기른다 양육한다. 그래서 거둔다는 얘기죠. 그래서 거둘 철입니다. 그 다음 거둘 수입니다. 얽힐 구조 칠복입니다. 얽힌 것을 쳐서 거둔다는 얘기죠. 얽혀져 있는 어떤 식물들을 거두어 거두어 수확을 한다는 얘기죠. 거둘 수 수확할 숫자입니다. 거둘 철 거둘 수 손으로 치면서 기른다. 길러서 거둔다. 그렇죠. 거둘 철 거둘 숫자가 되겠습니다. 반찬 마칠로 턴프 반복합니다. 1. 2.